나이스게임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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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굳이 어렵다. 형이 그 language of them. We showed a video interview to me. One of his pupils. 안녕하세요. 구 암덩어리들과, 이쪽이 구 암덩어리, 이쪽이 뮤, 아 행복하니 껴있어. 아 이런 뭐라고 못하는데. 아 이거 마음대로 못하게 해. 여기서부터 한 명씩 소개하죠. 간단하게 빨리빨리. 여기서부터. 안녕하십니까. 시즌 1에 전설을 찍었었던 전설의 미드라이더, 암흘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낯겜 최고의 서포터 베핀입니다. 저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 나구나.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전화를 서포터 해줄 수 있는 파티들입니다. 플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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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MCTV의 귀여운 중이 박스맨입니다. 오늘 저희 조나일병 구하기가 랜덤박스와 콜라보레이션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준비되어 있는 CG가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정리될지 한번 보죠. 아 멘트 깔끔하다. 좋아요. 빨리빨리. 고우. 이거 너가 읽어야지. 나 안 보이는데. 전화 1점 구하기 규칙. 큰. 한 명씩 하나씩 있죠. 큰 미션 같은 경우에는 3주에 맞춰서 무려 3주나 해요. 3주 동안 승점 4점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미션을 성공하면 0.5점 승리를 하면 0.5점 그래서 미션을 성공하면서 승리를 해야지 1점을 획득합니다. 굉장히 가혹한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미션.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늘 했던 거잖아요. 진세 키우기 좋아. 지긋지긋합니다. 진세 원딜 랜덤 픽. 그래서 1부는 진세가 CS 전체 1위로 이기기. 그리고 2부는 2대스 이하로 이기는데 이하에는 무조건 2대스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3부는 쿼드라킬 한 번 이상하고 이기기. 이거 어떻게 하지 쿼드라킬. 펜타킬이 안된다고 인간적으로 너무 아빠 아닙니까? 펜타킬 인정. 펜타킬 인정. 이상이니까. 쿼드라 이상이니까. 눈이 나빠서 잘 안보이네요. 쿼드라 이상이니까 이제 펜타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벌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잘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때마다 조나 그리고 전화가 지명한 가장 못한 사람이 같이 벌칙을 수행을 하고요. 이제 큰 미션을 실패했을 땐 조나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요. 세트로 들어가고. 고문관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벌칙이 주어지는데 이제 고문관 같은 경우에는 조나가 이 작은 미션 실패할 때마다 지명한 횟수에 시청자 투표까지 더해서 3주 후에 합산을 한다고 합니다. 벌칙은 아직까지 나와있지가 않아요. 과연 어떤 벌칙이 될지. 저 벌칙이. 벌칙 아직.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힌트라도 좀. 네. 신노림? 아. 밖에 가는 건가요? 신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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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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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게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투표를 했죠. 그냥 테스트 겸으로. 그렇죠. 이제 일단 경기를 보지 않고. 그냥 예상만으로 시청자분들이. 과연 누가 제일 괴롭혔을. 괴롭힐. 괴롭힐 것인가. 조나를. 누가 암덩어리인가. 누가 암덩어리가 될 것 같은지. 결과가. 결과가. 1위가. 카피디. 카피디. 199표. 에스파란즈가 2위로. 169. 제가. 배피디가 159. 상용사원이 판심으로. 카피디가 1위를 했네요. 이게. 이게 확실히 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약간 무슨. 조작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개인 내용을 보지 않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 상용이 형의 꼴찌인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싹 치는데. 이거 인퀸 투표 아니에요. 인퀸 투표. 인퀸 투표.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투표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투표 기간이 있는데. 그거가. 제일 못했던. 트로이짓을 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건데. 게임 내용을 보고. 일단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퀸 투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누가 제일 만만해 보여. 이런 거 아닙니다. 게임 보고. 아 진짜 못하네. 이런 사람을 찍어야 돼요. 정말 억울한 게. 무조건 저 찍지 마세요. 솔직히. 걸찍 받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리고 억울할 거 같아. 게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뽑히면. 그리고. 게임 내용에서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요. 시청자 분들은. 제 지분이 60%가 있기 때문에. 잘만 하시면. 제가 살려드릴 거고. 아니 지금 누구를 믿어. 솔직히 말해서. 나 말고. 믿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저희도 피니와 믿어요. 다 가루예요. 콩가루. 진짜. 그렇게 해서. 오늘의 미션은. 진세를 살리는 조합인데. 랜덤박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딜을. 챔피언을. 랜덤으로 뽑아서. 저희가. 그. 챔피언에 맞는 조합을 짜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원딜 리스트 보니까. 19개 되더라고요. 9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르곳만 안 나오면 좋겠는데. 우르곳. 우르곳. 우르곳도 쉬운데. 우르곳도 쉬운데. 살기가 좋지 않아요. 자 일단은. 미포? 미포? 미포야? 오 미스포춘. 저 첫번째 미션이 뭐였지? CS. 아 CS일 때면 괜찮습니다. 궁극적으로 CS 잘 먹으면. 괜찮네. 미포. 미포로 1등 하기 쉽죠? 어. 원래 원딜이 쉽지 않나? 그렇죠. 원래 원딜이 쉽지 않나? 원딜이 쉽지 않나요? 미드가 좀 라인 클리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미드가. 미드가 저거잖아. 팀 내에서는 1등 확정이고. 자체 1등. 팀 내에서는 1등 확정이고. 그러면 일단 큐를 돌리죠. 일단 큐를 돌리고. 큐를 돌리고. 저희가 항상 하듯이. 랜덤 픽을 랜덤 픽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 1경기 선택한 픽은. 2, 3경기에서 쓸 수 없다는 거. 음. 저희가 게임은. 팀 낭으로 진행하는데. 만약에. 밴을 당하거나. 뺏기거나 이러면. 바로 다시 뽑죠. 뭐를 밴을 당하자. 미포를. 미포 밴되면은. 다시 뽑자고. 바로바로. 미스포츠 팀 밴이 되려나? 잘 안되죠. 웬만하면 밴 안되죠. 사실 저격 아니면. 뭐 펜텔리가. 투패 꼭 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첫판 이미지가 중요한데. 빵테를 할까? 아 근데 CS를. 먹기를 도와주려면은. 어떤 걸로 해야 되지? 룰루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게임이 안 터져서. 안정적으로? 상대를 많이 죽이면. 상대 CS가 자연스레 내려가니까. 아 그럼 상대를 죽일 수 있는. 픽을 해야겠네요 그럼. 야스오 할까? 행운은. 멍청을. 시어는 법이지. 뭐하지? 수업하면 되지 그럼. 야스오 밴드인데. 괜히 뺏길까봐. 미포는 안 뺏길걸? 뭐하지? 직스 할까요? 어제 그나마 사람답게 한 게 직스 아닌가? 직스 괜찮았어. 직스가 사람답게 했다고? 근데 직스로. 궁으로 다 뺏어놓는 거 아니야 CS? 그래 직스는 별로네. 뭐하지? 이즈? 이즈리얼. 거짓이 궁으로 다 뺏어놓잖아. 아니야 그냥 살기만 하면 돼. 우리가 그니까. 게임이 안 터지면 돼. 비션도 중요하지만. 2인간 스펠일이 이상해. 그럼 뭐를 하지? 그라가스 피오라 류블락. 피오라 류블락. 피오라 류블락. 피오라 류블락. 피오라 류블락. 피오라 류블락. 공격적인데? 잔나 할 줄 아세요? 써뿐. 아 잔나. 그럼 나 시식이 있는 걸로 해야 돼. 모모할 줄 아세요? 롤챔스야? 피기? 왜 이렇게 빡빡해. 녹톤 별로인가? 좋아? 녹톤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녹톤 어차피 스프릿하는 거라서. 누누 할까? 누누는 마지막에 쿼드락 캐럴 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판타운이에요 그냥. 녹톤. 렉사이. 빵태는 얘 때문에 안 돼. 그냥. 어 상대가 교대. 어 픽 픽 픽 픽 픽. 녹탄? 판타운 류블락한테 좋은데 되게. 들어올 때 그냥 스턴 박으면 죽이잖아요. 못 잡어. 난 잡는 걸로 계단 그런 말이야. 나는 T1이랑 같이 잡으면 되죠. T1을 믿을 수가 없잖아. 너 말고. 조나 말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빈이 저는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즈리얼은 조금 사람답게 하는데. 아 좀. 아. 진짜 씨. 아 상대편이랑 되게. 어 잠깐 드레이븐이야. 아 이거. 근데 바텀이 세니까. 바텀이 세다고 말하지 마세요. 원딜이 센 겁니다. 드레이븐. 알리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 근데 생존 게 없는데. 난 뭐. 드레이븐은 딱 끝날 것 같은데. 형 피오라 상대로 안 죽을 수 있는 거. 안 죽을 수 있는 거. 잘 모르겠어. 탑은 그냥 라인 점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합 생각하지 말고. 형이 잘 살 수 있는 거. 버틸 수 있는 거. 말파가 날 것 같은데. 문도도 괜찮고. 아 그리고. 말파 하자 말파. 경기에 세일 픽한 거는 다음에 못 하지. 네. 야 그럼 전날 이때 썼으면 안 됐네. 아니지. 살릴 때 전날에 썼어야지. 아니지. 모르가나 더 나아. CC 망을 주는 게. 난 조나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모르가나? 믿고 따라야죠. 그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상병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아 저 상병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상병? 하고 싶은 거 해. 하려면 해. 하고 싶은 거 해. 병장할래? 아니 솔직히. 그거 한 지 1년 넘었어. 전역할 때 됐어. 뭐 한 게 있어요. 전역을 아직. 뭐라. 영창간 3번 갔다 왔다는 설정도. 아니 우리를 뭐 팀 랭잉 골드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지. 전역을 시켜주지. 맞아. 아니 골드를 어떻게 가. 이게 실버 5에서 2.2주가 이걸로 골드를 어떻게 나 장난해 지금? 니가 잘못한 거지. 다인 2.0이 왜 팀 랭이. 다인 1이 왜 팀 랭. 딜랭 보고. KD랑 딜랭 보고 와 봐. 그렇다고 합니다. 와 정신 못 차리네. 이거 끝나고 팀 랭 골드찍기 할까? 네? 무슨 소리세요? 금발 찍지 않아 그런 거? 아니 피의님. 저희 지금 어제. 이게 케이시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 몇 점인지 아세요? 몇 점인데? 실버 18점인가 그래요 24점인가 18점인가 콜스 형들 골드 갈려고 찍는데 콜스 형들 다이아잖아 저 마스터 헤어 봤어 니가 캐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 스킨 이쁘지 않아요? 뭐야? 캡틴 미스포츠 아 마우스 바꿔야겠다 와 미포 되게 오랜만에 한다 아 드레이븐은 티님 드레이븐은 초강부터 죽여야 됩니다 R.E.W만 씹으면 바텀 갱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갱은 6넥부터 뭔 소리야? 6넥이요? 다른가? 녹톤인데? 알았어 알았어 가면 나오면 갱 하는 거죠 그럼 레드 스타트 할 거야 레드 지금 가도 안 되죠 형? 레드 갈려 어? 우리 먹어? 먹어 우리 이거 짜은 거 먹자 말파 텔포지 네 같이 두 개 먹고 가자 네 요거 네 니가 먼저 맞을 거야? 그래? 아 짜고 치기 힘든데 근데 이거 쉴드 어떻게 해? 니가 치고 줄게 응 니가 맞고 줄게 어 아 손목 손목 무거워 오늘 하아 시계도 뺐네 아 당 떨어진 거 초콜렛 먹고 싶어 당 떨어져 원래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거 내 참 음 부터 어머니들 보면 아이씨 내가 먼저 될게 아니 니가 되라 그래 저 플러스크라서 니가 되지 네 네 그걸 왜 맞아줘 더 가까이 가 그래 더 가까이 가야지 아니야 내 집 내 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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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맞아 흠 흠 흠 흠 흠 원래 첫판은 1회땐 된다 풀큐 조심 첫판은 손풀려고 하는거야 흠 흠 흠 오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세 많이 매기죠 오늘 우리가 0.5승을 해가지고 봐봐 그러면은 0.5승을 해서 4승이 되려면 여덟 번 해야 돼요 아 지금 거의 다 0.5를 챙겨야 되는거네 0.5 하려면 0.5라도 챙겨야 돼 한 판은 몇 판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몇 판 이기면은 미션 성공하면서 이기는걸 얘기하는거? 흠 흠 흠 내가 오늘 봤을 때는 CS 1등 말고는 나는 오늘 거는 좀 뭔 소리야 쿼드라킬 하지 쿼드라도 판을 만들어줘야지 할 수 있는거 아닌가? 흠 히든카드 기다려 0개 있잖아 0개 0개요? 네 킬 뺏어먹는거 아니에요? 와드 있겠지? 형 지금 들어가서 드레이버 한번 가요 들어간다 드레이버 걸렸다 이건 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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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아우 걍 괜찮았지? 존 존 존 괜찮아 어 누가 단축키로 바꿔놨어 경험치 볼게요. 빨리 위로 올라가면 안되요 누가 단축키로 바꿔놨어 뭘로 바꿔놨어 거기 지난주에 누구 앉았지 하루다 하루 갱 지렸다잉 갱 지렸다잉 갱 지렸다잉 갱 지렸다잉 갱 지렸다잉 갱 지렸다잉 야 지금 류블랑이 1등이야 갱을 못먹는데 싱크를 먹어? 어차피 갱을 갔다오자 아 그러면 내가 미드 CS를 못먹게 갱을 미드쪽으로 가야되겠네 뭐 그래도 되고요 근데 류블랑이라서 쉽지 않을걸요 갱가는게 그렇지 아 티에 걸려서 유지락 올리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자막 상류는 탑 어때? 그냥 그냥 오 그래도 피 좀 뺐는데? 밀려나 어 그럽저럽 살만합니다 저 일단 안 죽는 게 목표로서 알겠습니다 피워라 숨었어 아까 리플 썼죠? 알니? 어 썼어 썼어 아 저 뒤에 깜짝이야 피워라 미야 피워라 미야 아까 부시로 올라갔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집에 갔거나 뭐 아 미쿠로우면 나미도 괜찮은데 ropic의 maxim 미 painters traded 팬분 뮤직비디오 가방 무대 roup 일단 셀꺼고 네 아 두 분 날리라 너무 무섭다 오케이 오케이 텔 있나 우리? 아 뭐야 이즈 왜 힐이야 요새 투텔인거 몰라? 그라가스 뭐지? 이즈로 텔 질면 이상해 그래 안보인다 그래 안보여 동성 꼬이는데 미드 스펠 때문에 되도록 싸움을 할 수가 없네 미드 스펠 때문에 되도록 싸움을 할 수가 없네 혜연아 내려갔어 와드바울 한 것 같애 괜찮아 상대도 텔 3초까지 와드 피임 6 언제되어 이거먹고 하나도 다 먹었어 이거먹고 하나도 다 먹었어 이거먹고 하나도 다 먹었어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톱부터 갈까? 마이파 궁궁이랑 궁궁이랑 같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바텀 텔텔텔 미포 미포 드븐 오케이 이즈 좋았어 굿 꺼질까? 불 꺼줄까? 르블랑 내려갔어요 아니요 르블랑 미드 있어요 나 직 갈게 바텀을 잡았으면 용을 가야죠 왜 레드로 가세요 용 가야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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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어제 연습한 보람이 있네 네 선생님 어제 열심히 말파이 톱난 보람이 있네 잘했어 곧장 내 2주공은 형형이 형이 오늘 형형이 형 뽑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인젠데? 2주공은 어땠어? 2주공은 괜찮았어 근데 한 명만 기여를 안 하셨네 물 안 왔잖아 불 꺼줄까? 불 꺼줄까라고 불 끄는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 어머 저 잘 모르겠고 저 뭘 잘 모르겠어 미리 집 갔어요 미리 집 갔어요 르블랑보다 CS만 높으면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야 파랑이 질까지 커야지 알림이야 전매 돌아왔나? 돌았어요 탐이야 나는 다 돌았어요 제가 올펠이에요 힐은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이제 블루 힐 있을 것 힐 방금 안 썼나? 상대 퓨어랑 텔 있고 난 텔 없다 상대 힐 상대 힐 상대 힐 상대 힐 상대 힐 르블랑 빠졌어요 불로 먹으러 갈게요 불로 먹고 왔네 탑 탑 탑 탑 탑 불 꺼줄까? 네 뭘 내야 불 꺼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용타임인데 용용용용용용 미즈가 너무 미즈였는데 위안한거 아니야? 시아체크 한번 해봐요 치업 540 그라가스 탑이에요 이건 못했다 르블랑 르블랑 대부분 미드 대부분 미드 간다 르블랑 빠졌어요 르블랑 10분만 받았어 10분만? 바텀 바텀 아 콜 좋았어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씨 그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어 이게 바로 발동이었어? 언제 바뀌었지? 한여시에게 저러 아 나 빵터 궁으로 계산했어 그라가스 바텀 피디님 신도림 가고싶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역 앞에서 와드다 와드 없네 자 들어가자 상대 바텀이랑 다 모이는데 밑에 거 밑에 거 그라가스다 됐어 됐어 알리 올라간다 방송에 나갔어? 나갔어? 게임?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막 술통 맞고 밀리는 장면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상야 나 와드 받고 갈 거야 이드 그라 왜? 퓨라 집 갔어요 와드 박는 동안 디나이 나가잖아 나 궁 30.. 아니 궁 1에 탈 30초 르블랑 스페이 못 빠졌어요? 르블랑 르블랑 스페이 못 빠졌어요 전면만 빠졌어요 전면만 빠졌어요 르블랑 CS 116개 르블랑 빠졌어요 미아 에어 다시 왔네 여기 와드 14분까지 르블랑 스페이 못 빠졌어요 안보여요 르블랑 스페이 못 빠졌어요 르블랑 스페이 못 빠졌어요 김이 쎄다. 아 네 CS. 괜찮아 녹통궁 있어. 없어 지금. 아 왔다 왔다. 왔어요 왔어요. 나 궁 온. 바텀. 나 킬 없다. 금 간다. 야 탈탈어. 그래. 다 온다. 전 전으로 내려갈게요. 이거 못 닫아. 제 깔픈데. 뭐 못 걸어요? 불 불 불 불. 아. 제 깔픈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리시 리시 리시. 나 안 쳤어. 야. 습관적으로 미안해. 지세야 나 안 쳤어. 크. 습관 보소. 지세야 피마 깔고 갈게. 나쁜 습관이 들어있네요. 지세야 여기 내가 깐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나도 아까 받고 왔는데 와드. 처음에 첫 게임 갈 때. 알 리 감öt 했지. 어. 어머. ci 어머. 나 dealt 매 일이 됐을까지. 네. 주 너무 잘하는데요. 여기 공 빠졌지? 어 어머 여기 어머 나 전매 넵 너무 잘하는데? 나 정신들 저거 슬로우 걸 수 있어? 르블란 내려온다 르블란 내려와요 다시 돌아왔어요 리드 만졌어 야야야야야 1등이다 1등 그래 1등 하려고 어떻게 깬거야 피오라 쪽 갈게 말파? 없구나 일단 들어갈게 좀 빠져라 싸우지마 나 계산하고 두지마 네 더 빠져야돼 휴 맞췄어요 저 맞췄어? 네 딸 수 있을까? 이즈 올라가줘 뭐해 이즈 올라가면 딸 같은데 지금 라인 밀렸는데 아니 올라가줘 오 미저먹고 있어 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dairy 힐 힐 힐 힐 힛 이제 블루? 네 이제 블루 주고 있어요 저 블루 먹었습니다 야 불 끌까? 불 꺼? 불 껐어 불 껐어 불 껐어 저도 갑니다 빨리 긁었어요 나이스 드분쿵 이쪽 조심 나 안 내려간다 바로 드래곤 가요 드래곤 제가 용 먼저 용 칠게요 그럼 나 다시 내려가야 돼? 이즈랑 나랑 용 먹고 저도 같이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그거 먹고 바툼 비게이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즈 이거 먹고 미드로 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프신 거 아니야 이거? 네? 나 패 1분 남았어 그쪽 와드 조심 아 우리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진짜 미션 난이도 이거 그니까 미션 난이도 좀 높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데? 벌써 1점 가져가면 아 이거 3주차 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 전 연습했던 걸 기억나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겠어요 진짜 진짜 나 역사를 잊은 민조에게 제 어제 미래가 없어 제 말파 어땠냐고 말했다가 멱살 잡힐다 뭔 소리야 누가 오해해 누가 들어 오해하겠네 나 이거 형 이거 뭐가 없구만 오해하겠네 누가 들으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르블랑 빠졌어요 자 탭 32초 아 무난하게 이거는 성공하겠다 진짜 르블랑이 지금 CS가 145개고요 제가 177개에요 어 맞다 우리 다 같은 로고 사가지고 어 맞다 마크 띄워야 돼 근데 다음판에 꼭 합시다 SK사죠 결국 SK입니까 한국인이라면 아 왼쪽이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만 유럽봉 프라틱 냄새가 났네 저거 다 빠졌어 어제 어제 빠졌습니다 선생님 유럽봉 빠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드같이 압박하대 제게는 수리술적 SK트로 갈아타네 이분 나 미드 내려간다 역정 부어 없다 뭐지 아 나 위치 걸렸어 르블랑을 받아 어이구 이준이 걸렸어 이쪽 알리 그냥 타이는 그냥 탑에 있어 형은 탑에 있어 형은 피오라만 따라다녀 피오라 좀 내려온 어 이거 실패 이거 양 Cost했는데 피오라옵니다 선생님 우리 물리면 바로 탈타 어 그럼 탑자 바탕 웨이브 모인다 근데 이거 밑에 약점 왜 내 밑에 생기는 거야? 둘 다 생겨 이거 아 그럼 내꺼가 나한테만 생긴 건가? 휴가 쓴다 따로 올라온다 어 탑에 있어 그냥 르블랑 들어오면 바로 탈진 있어? 탈진 쿨이네? 바위 개먹고 르블랑 궁 쓰면 그때 탈진 써? 뭘 해야 해? 휴가 위쪽에 한번 봐줘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무통 궁 거리되게 르블랑 궁극기 오우 살았었다 퓨라 딸피 딸피라고? 아이젠 아이젠 나 궁 빠졌다는데 나 궁 없어 에이스 탈만 있어 아 아 이즈님 자꾸 CS 드시 마세요 아니 아니 리시 리시 탱크미니언 한입에 드실 수 있게끔 밭을 먹으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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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안 뽑죠? 그 한 명 뽑는 거 이판을 뽑을 사람이 없는데? 다 잘하는데? 응 이기면 안 뽑아 기대 이상인데? 여태까지 내가 같이 이 멤버로 같이 게임해서 역대 최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도 제 자신이 만족스러워 실전에 강해 형 만족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전에 강하다고 실전에 저번주에 내가 피오라로 상대편 피오라를 찍겠단 말이야 가보겠습니다 난 안 찍혔잖아 나 할 거야 형 애들 미드 온다 미드 저거 뚫리겠네? 아이 괜찮습니다 다툼 30초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싸워봐 싸워봐 나이스 나이스 다툼 30초 나 빠졌어 나 빠졌어 나 빠졌어 네 드레이븐 미드 쪽 그라가스코 어 이윤님 그거 저거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윤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라인 프리징 해놨습니다 아 지금 프리징 할 때가 아니라 옆에 쳐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쇼라 미드로 내려갔어 드시지요 선생님 여기 블루도 있는데 블루? 블루도 칠까요? 제가 양심적으로 새끼만 먹겠습니다 아니 다 드십시오 어 정말 의미가? 블루까지 저는 우리 상병씨가 크는게 목표니까 알겠습니다 아 괜찮은데? 욕성풍은? 피오라 없다 미드 쪽으로 내려가는 습관 드레이븐 미드 맞고 있어봐 용 1분 따도 될 것 같아요 전 CS 먹을게요 곧 CS 지금 미드 쪽에 아무도 안보여요 알리 용 쪽 알리 용 쪽 르블랑 내려가면 돼 르블랑 내려가요 나 테런 있거든 아니야 이즈 조심 이즈 조심 이즈 빼고 궁 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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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반대로 내려가 다행이다 아옹 까 육식 갔다 올게요 택 택 나 따로 탈탈 오 육식 가면 안될거 같은데 아하 어 나이스 오우 나이스 팀 드세요 아 내 드레잉 맞춰야되는데 아니 프라가스 맞춰서 미안해 와 우리 너무 잘한다 지금 3주 지렸는데 방금 무슨 분량 나와요 이거 용 나왔고 이번주에 끝날수도 있겠는데 야 3승 다하면은 3점이요 이번주에는 안 끝납니다 아 그러네 아 레드가 없네 용두시로 가 어떻게든 용먹어야지 용먹어 용두시로 제가 먼저 가서 치고 있겠습니다 나 탑이다 지금 네 왜왜 이거 왜 아 이거 왜 당황하지마세요 저 피니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아 나 아니야? 말파가 선파로 칼날 물이 짜는거 먹어서 괜히 굳이 됐네 아 괜찮은데 이거 이 방금 좀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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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내 킬디 진짜 괜찮다면 괜찮은거지 뭐 벙글러가 탑에 있었는데 용신들이 잘못이 그래 맞아 맞아 아 어 아 시간 많이 끌었어요 알겠습니다 슬슬 이제 너무 이기니까 던져줘야지 던진거요? 아니 던진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중자 분들이 원하잖아요 이걸 던져다라고 던지다라고 뭐지다니! 내가 단어를 이거밖에 몰라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르브랑 CS 180개 무난히 이긴다 CS 스텔 3분에 전멸투 3분 100개 차이인데 지금 썰에 치면 0.5점 아니야? 아니죠 저 1등이에요 100개 차이로 제가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 썰에 치면 0.5점 확보죠 전화 덕분 아닌가? 맞습니다 파밍왕 그러니까 살이 디릭디릭 뭐라고요? 녹톤쿤 녹톤쿤 어? 미드워크다 드십쇼 나 좀 먹고 아니다 크라가스 바로 쪽 전 얌전히 있겠습니다 어? 르블랑 일단 풍온 일단 풍온 일단 풍온 일단 풍온 일단 풍온이야 괜찮아 들어가서 딱 딸 것 같은데 크라가스 내려오고요 르블랑 풍 없을 땐 물어도 돼요 자 내려간다 그냥 비도 밀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저 먹어도 되나? 이거? 네 먹어요 와 나 진짜 여기 뭐 있다 여기 들어갔어 적어야 된다 나 피오라 탑 피오라랑 같이 놓을게 알리스타 이쪽 나 미드 합류할게 미드 합류해줘야해 네 나 풍온 뒤에 알리스타 궁 쌌다 궁 쌌어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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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아 그분 맞췄어 아깝다잉 여기 마 West conf 넷 저거 사신바이 침 저거 피오라도 타야지 피오라도 타야지 피오라도 타야지 저거 르블랑 미트에 아깝다 알구 아 연배 정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팀을 쓸 일이 없네 배터리 안치나? 칠만한데? 우리가 여지를 줬어 계속할만한 여지를 줬어 이럴 때 보통 바로 먹고 끝내지 않습니까? 밀어도 됩니까? 강타 싸움 어제 졌습니까? 한 번 졌어 어제 알겠습니다 바라만 못 쳐오죠 저 모라마나 완성됐습니다 미포님 불러드시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가 아니 좀 탈퇴하죠 집 갔다 올게 선파우드 또 먹고 아 여기 와드 나 탈퇴 10초고 탑에서 쇼라 놀다가 합류할게 알겠습니다 오 10초 드디어 파밍한다 잘 나왔네 템도 누 gol 피오라 내려갔어 사라졌어 미드 넷 탑 하나 피오라 TV 주변 absurd los 당 Rights 게임 게재밌네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에 우리 발은 먹을 거 같아서 어 나 돈봐 너 코워야 지금 이게 피워직으로 오네 저 하나만 없을 때 먹어야 돼? 네 없을 때 빨리 먹어야 돼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거 같아요 집 갔을 때 CS가 140개에서 멈췄어요 피오라 다음 쪽으로 내려갔어 형 텔 있어? 어 피오라 온다 발은 쳐도 되긴 하는데 페리 없어서 좀 불안해 할까? 발이 일단 먹자 지금 피오라 귀환 가자 싸움 말해 여기 일단 와드 체크 딱 한 번 하고 발은 구덩이 와드 있나 없나 없어요? 피오라 갔다 없어 빈 시야임? 말파 내려와 어 바로 내려왔어 이쪽 와드 여기 와드 맞았어 바론 틈지 안쪽 와드 나도 없어 저 토템 업그레이드 그냥 칠까? 쟤 뭐야 쟤가? 점멸? 죽을까 이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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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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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르브랑 올 거야 르브랑은 카메라 알리 짱 세네 피님 그거 르브랑스 순삼삼해요 아 알리 안 죽네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적불로 있어 드래곤인데 이거 그냥 그쪽 대충 어영부영 시야만 먹고 있다가 유흥이랑 바텀이랑 다 챙기는 게 나올 듯 바텀 뷔게이브 바텀 뷔게이브 응 르블랑 와요 르블랑 그니까 물리는 안 돼요 어 유흥이랑 바텀 챙기는 게 나올 것 같다니까 아 아 그래? 뒤에 애들 뭐 있어요 아 이거 아이고 이 온목은 돼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간다 어 오케이 못 먹을 것 같잖아 이제 말 박중이잖아 네 말 박중이잖아 네 말 박중이잖아 쟤를 때려 쟤를 저 말파 싸울 준비 싸울 준비 대기 대기 지금 박아 나이스 아 아 정말 속이 죽었다 미안해 나 안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빌어지는구나 ㅋㅋㅋㅋ ㅋㅋㅋㅋ 바로 막 막으면 돼 이제 가서 궁 긁어봐 피오라 쪽에서 긁어 피오라 쪽 피오라 쪽 오케이 여러분 시청자 딱 있겠다 시청자 딱 있겠다 아 아 녹턴 용으로 녹턴 용으로 응 용? 네 용이요 나 아직 텔은 있다 950초로 텔 있어 이제 탑정리 이제 탑정리 알겠습니다 아 블랑은 르블랑을 피오라를 그냥 피오라 르블랑 르블랑 이중에 많이 많이 피오는가 아 아 아 먹지 말고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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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겠다 쟤가 나 한번 시합 봐볼까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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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거는 다 올라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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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없어 이거 바로 한 번 바로 한 번 저 전멸차에서 이번엔 안 죽을 수 있거든 나 궁도 왔어 아까 용 떼는 궁 없었어 뒤에 애들 오면 내가 바로 그냥 궁으로 가볼까 말파가 오면 돼줘야 돼 먹을 수 있었어 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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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었어 오케이 굿굿 르블랑 어디 있어? 르블랑 2근처 한 명 바텀 말파 텔이 있으면 바텀 타 그냥 나 방금 궁을 썼는데 다 안 맞은 것 같아 괜찮아 이겼으면 됐어 먹으면 안 돼 이제 먹어도 돼? 빨리지 거의 확정이야 360개야 혹시 모르니까 또 33번은 360개야 360개 나보다 2배 얼마나 먹은 거야 이거 굿굿까지 다 먹었으니까 굿굿까지 다 먹었으니까 굿굿 해봤자 3개밖에 안 돼 나 이거 곧 깰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빠입시다 얼굴 공개 엠이 무라바나 피니까 한 방에 체력 적을끼를 까지 엠이 굿굿굿굿굿굿굿굿굿 Cab 박텀 억제이 타워까지 미니언 와 너무 무난한데? 르블랑 들어올 때 한번 표혈이 잘 봐줘 네 아 이게 클라스 나온다 클라스 나와 이게 실력이죠 미션 성공에 승리까지 아 1점 3점만 더 넣으면 되네 1점 획득 앞으로 3점만 더 딜리아 오졌다 큰일났네 방송이 재미도 없네 와 성형이 형 딜 꽤 잘 넣었네 나 성형이 형 딜 이렇게 많이 넣은거 처음 봤어 나도 2만 넘었어 와 이거 사람다운 게임 아 저 또 좋아 작년 보다 멤버가 좋네 우리의 MMR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2부는 뭐였죠? 미션이 2대스 이하 2대스 이하 나 지금 2대스인데? 2판 처리만 하면 다음 부도 무난한데? 2판 처리만 하면 2판 처리만 하면 지금 픽을 못하는게 문제야 지금 픽을 못하는게 문제지 1딜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지 아 그러네 나 이번에 베스트픽을 안했어 어제 그 욕먹은 말파 했다고 베스트픽 뭐죠 그거? 그래 말파가 제일 나은거 같은데 어제도 어제 좀 답답한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잘 박았어요 진짜 몇달만 채워 몇달만 채워 몇달만 채워 아무튼 괜찮네 팀 나쁘지 않아요? 골드 갈수도 있겠네 그럼 골드 갈 수 있다니까? 100% 골드 갑니다 이대로만 가면 100% 가요 소환사 아이콘이나 사야겠다 소환사 아이콘 뭘로 통일 한국인이라면? 한번도 안 잡았어 뭘로 통일할지는 좀 있다 얘기하고 일단 잠시 쉬었다가 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